2020 OBS 경기구 4회 1냐구 클럽 대항전 HS 밴더스와 나임베이스볼의 예선 연결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스 내다리 야달코치입니다 높이 뜬 볼 중풀로 포아웃 또 높이 뜬 볼 1플로 공수가 표대됩니다 밴더스의 선발투수는 경민중 출신의 공출 성현수 투수입니다 큰 바운드 입당으로 원아웃 밀려맞은 쇼 땅 아! 한 번 더듬으면서 주자를 살립니다 미안한 마음에 손을 들어봅니다 히트! 우환이 되는데 우익수 나영철 선수의 강력한 3류 송구로 투자가 아웃이 됩니다 캐쳐 김민수 선수의 타순으로 밴더스의 2회 초 공격이 시작됩니다 각 큰 커브를 밀어 중안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슬라이더를 그대로 밀어쳐 우환으로 만들어내는 건대부중 출신의 서드 임종찬 선수입니다 높이 뜬 볼 아! 그런데 애매합니다 삼각지대에 떨어지며 중안이 되는데 애매한 주루플레이로 1류 주자가 아웃이 되고 맙니다 아! 이번에도 애매한 라이너스 플라이의 더블이 되고 맙니다 행운의 여신이 라인 쪽으로 가고 있나요? 5번 박인호 3류수의 타순으로 라인의 EMR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주자를 내보냈지만 유격수 플라이로 원아웃이 됩니다 저돌쪽인 폼에 김성민 선수의 타석 아! 삼진! 하지만 박인호 선수가 2루 도르에 성공합니다 3루 땅골 아! 송기불안으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지 못하네요 투수가 흔들리나요? 볼렛으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아! 이번에도 스트레이트 볼렛을 내주며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맙니다 또 볼렛을 주는데요 대회라 그런지 많이 긴장했나 봅니다 투수를 건대부중 출신의 임종찬 선수로 교체합니다 또 한 번 볼을 넣으며 밀어내기 실점을 하는 위기의 밴더스입니다 슬라이더를 제대로 밀어쳤는데 이르수 김민수 선수의 호수비에 쓰리아웃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안 됩니다 특별한 전략은 없고요 그냥 여기 좋은 구장에서 우리 팀원들 한 번 야구하게 좀 하기 위해서 참가한 거라 뭐 뭐 욕심 없이 그냥 즐겁게 하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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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ult! 파이팅! 세터자 연속 플라이로 쓰리아웃을 만드는 나인베이스볼입니다 해봐! 이제 3회야! 이제 3회! 히트! 강한 타구로 좌안을 만들며 또 한 번 진로하는 박인호 선수입니다 히트! 깔끔한 우한으로 1-1룰을 만지는 투타무드자라는 서성완 선수입니다 가자 멕시칸! 가자 멕시칸! 하지만 멕시칸은 덕아웃으로 히트! 중안과 멋진 슬라이딩으로 또 한점을 달아나는 라인베이스볼입니다 히트! 중안으로 2점을 또 달아갑니다 아! 불을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빠른 넥스트 플레이와 강한 송구로 주자를 잡아냅니다 툭 갖다댄불이 좌안이 되며 10대0 세기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테마스 mah ανα 도중으로 만들어집니다 야, 생각 많이 하지마 얘네들이 야, 야구 개 떨어지해 뭐 나이스 서성환 투수, 이제 힘이 빠졌나요? 히트 중견수의 빠른 플레이로 폼으로 들어오는 기자를 상루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만루의 위기 히트 쉽지 않은 볼을 세간이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위기를 넘기는 하인베이스볼입니다. 아, 매우 잘 맞은 타구 하지만 중견수가 외압 펑고 받듯 쉽게 처리합니다. 아, 서성환 선수 야구 잘하는데요? 멕시칸의 타석 투깟다 땡볼 행운의 한타인가요? 아, 하지만 좌플로 시비아웃이 됩니다. 히트 히트 깊은 자중간의 코스에 볼을 멋진 슬라이딩 캣을 잡아내는 센터 안지훈 선수입니다. 및 직경 이낙 게 내가 먹기 언제나 예 잘 무원 반다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야 잘 밀었는데 세칸이 안정적으로 처리하면 야옷 공수가 교대됩니다 플라이 3개가 모두 아웃이 되며 이제 밴더스의 마지막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히트 아 저렇게 강한 타구를 쉽게 잡아냅니다 원아웃 아 빗맞은 타구가 세컨 플라이로 투아웃 마지막 타자를 3진으로 잡아내며 HS 밴더스와 나인베이스볼의 경기는 나인베이스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빠른 업로드에 아주아주 큰 힘이 됩니다